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제 15회 지리산 산천꽃감 축제 구매 인증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천꽃감을 구매하시고 인증하시면 꽃감을 보내드리는 행사입니다 아들이 산천꽃감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꽃감이 아주 잘 그리고 있습니다 산엔청이라는 트레이드 마크도 보이고 계십니다 산천꽃감은 지리산에서 난 훌륭한 감나무로 만든 꽃감이라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당장 꽃감을 구매하시어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15회 산천꽃감 축제입니다 라이브 커머스 쇼핑몰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서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지요 영국 왕실에 감사서환을 받은 꽃감입니다 뷰티풀 이라는 감사서환을 받은 꽃감이지요 축제 이벤트를 보고 계십니다 축제 이벤트도 풍성하니 같이 참여해 보면은 좋겠습니다 어린이 산천꽃감 그리기 이벤트도 있습니다 이벤트에 같이 참여하시면 산천꽃감을 준다고 합니다 무려 100명이나 되니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천꽃감을 온라인으로 샀습니다 예쁘게 포장대에서 온 것을 언박싱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리산 덕산꽃감이라는 마크가 보이시죠 산천군 덕산에서 보낼 꽃감입니다 역전 모양의 꽃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거는 뾰족 모양의 꽃감입니다 모양에 따라서 맛이 더 자체롭고 색달라서 좋았습니다 역전 모양의 꽃감을 보고 계시지요 영롱한 주황색 빛깔이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뾰족 꽃감도 보고 계십니다 뾰족한 것이 나름대로 참 맛있습니다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뾰족 과정 한글자막 by 한효정